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채입니다 지금부터 정은채의 텐 파이브릿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10가지 중에 하나씩 소개를 해보자면 제가 겨울을 너무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는데 비니는 무조건 눈만 보이게 되게 푹 눌러쓰고 항상 쓰고 다니고요 거의 한 5, 6년 정도 된 비니인 것 같은데 세탁은 몇 번 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되게 애정하는 물건이고요 이거는 장갑을 제가 항상 끼고 다니는 건데 좋은 게 이렇게 목이 길다는 것 짧은 장갑 끼면 여기가 되게 시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긴 목이 있는 장갑을 끼고 다니고요 한 착장에 뭔가 색이 3가지 이상이 들어오면 약간 초조함이 있는 스타일이라 장갑 모자를 좀 깔맞춤해서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루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아침잠이 좀 없어져서 그런지 오전에 딱 마치는 약간 그런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를 드는 웨이트를 하기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언제 또 변할지 모르겠지만 유지해 볼 생각입니다 당분간 제가 피부가 좀 건조하고 예민한 편이어서 처음 피부에 바르는 세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되게 오랫동안 썼던 제품이에요 정말 정말 너무 좋아하는 더 세럼이라는 제품이고 하루에 몇 번도 덧바를 정도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제품입니다 드라이빙도 운전을 해서 운동을 하러 가는데 그 시간이 되게 이르다 보니까 되게 어두컴컴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딱 나가면 하루를 되게 일찍 시작하는 기분이 들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또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달걀 요리를 되게 다양하게 해먹어요 어떤 날은 스크램블 같은 것도 해먹고 어떤 날은 그냥 계란찜 같이 해서 한식 같이도 먹고 계속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요즘은 되게 그렇게 건강하고 알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간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식사를 건너뛸 때도 꽤 있는데 초콜릿은 끊지를 못해가지고 특히 저는 다크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오후 시간대 되면 이거 하지 말래 다크 초콜릿 아니래 하여튼 다크 초콜릿과 커피를 항상 먹는 시간을 가지는데 컨디션이 조금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 좀 정신이 번쩍 들고 또 하나는 요즘 제가 즐겨 읽는 책인데 이수라 작가님의 가녀장의 시대라는 소설이에요 초시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이수라 작가님은 에세이스트로 되게 유명하시고 가부장이란 단어나 가모장은 좀 들어봤는데 가녀장은 저는 사실 좀 생소했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 후련하고 약간 통쾌한 지점이 있어서 아주 인기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아마 작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슬램덩크는 슬램덩크의 큰 팬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개봉한 다음날 가서 봤습니다 재미난 광경이 펼쳐졌었어요 영화관에 40대 이상의 남성 관객들이 거의 영화관을 꽉 채워서 엄청 설레하면서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같이 막 웃고 눈물도 훔치고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아 영화관 와서 잘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길 임윤찬 피아니스트 공연 그때 한참 너무 이슈가 됐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저는 그렇게 클래식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영상을 보는데 에너지 발산이 영상을 뚫고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무대 위에 락스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경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정은채의 텐 페이브릿이었고요 인터뷰와 화보도 3월호 마리클레르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ست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